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마파는 제일 열받게 입습니다. 이 미스는 제일 열받는 소리입니다. 네, 끄다. 제발. 솜씨의 아이들이 한 번 붙어볼까에 수행. 3만 2만 2만 2 kiş이 부족합니다. 낙천준비 완료. 예, 해당해뼈 명령 확인. 아, 그러지요? 어, 뭐야 이거. 나두의 이곳을 도대겠습니다. 대신이 준비 완료, 사령관님. 전투 준비 완료. 마탈 노란을 명령. 12장. 와-아~~~ 11장 졌어. 아~~ 아아.. 아아 하필 칼바락이 써야되는데! 아 왜 출발하고 그랬을까.. 아아.. 와.. 짬이 없는데? 아아 네 várias Treong 잘 없어야되冷 공격만 내리십시오. 적응을 Standards 시행이 무 hardcore 중. 유발 중으로 매일 추천받지 않았다고요. 핵기 consulted. пропаг Vent cap. 마음에 aj puckers이 부착하겠다고 합니다. ! 경고, 잠이 부족할 수 있느냐? 병원의 욕심은 안쪽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경고, 잠이 부족한 공격을otz하십시오. 경고, 잠이 부족합니다. 경고, 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고, 잠이 부족합니다. 경고, 잠이 부족합니다. 뭐야 얘? 뭐야 이거? 컷? 아 나 진짜... 목표 달성. 목표 2-1 위치에 일으키는 기 upgrade. 목표 2-1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목표 2-1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목표 2-1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목표 2-1, 세계의 소품을 납련해야 됩니다. 공군에 남겨주면 그 수시방을 이시게 되어있습니다. 지혜는 제공대로 전격되는 일을 안고 싶었습니다. 발근 바닷oeEverything 지금 형제되면 이 장면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mast속을 위해 제공이 항상 한 지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전개가 전세가 없었습니다. 어릴 예정은 침대가 없었습니다. 그를 지지 않고는 그를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머리도 제공이 적용으로 쓰여서 전세가 없었습니다. 목표 위치는 아주 잘 들립니다. 말씀하시죠 되자. 아 뭐야 이거? 와 어떡해 진짜 왜 홈 미탈인지? 우승선 좌우 와 이거 바이오닉 했어야 된다 와 바이오닉 했어야 된다 와 바이오닉 했어야 된다 자 자 사장님 대장 사장님 원하십시오 사례됨 비쌍이 사장님 공격 저장 바이오닉 기술이 일어난 멕시 실무수는 자산업은 달리에서 천천히 있습니다. 목표 1,2탄.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국정용 skirt.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설정! 온라인은 지ρά사와 ret 경고학장과 전력적인 기술을 넘어갑니다. 경고학장 2iste, 전력적인 기술을 넘어갑니다. 경고학장 단축역의 전력이 대비해 놓은 장저들입니다. 경고학장 전쟁은 비전이 다른바 2시입니다. 경고학장 3iste, 전력적인 기술을 넘어갑니다. 경고학장 3iste, 전력적인 기술을, 참거에요. 경고학장 3iste, 전력적인 기술을, 탑에 hin정시키는 기술을 캠프 cách 특히 우리에게 갖다 음성하기 위해 의미하는 기술을. 네 갑니다. 압축 채우고 있며 도심이의 골압가 네 갑니다. 골? 대발. 골? 골압가 네 갑니다. 골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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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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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달성! 서울이 워?! 이걸 이... 염유회탈로 스프링된다고?! 야아아아..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놀러주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왜 이긴거야 이거 아니 이거 왜 이긴거야 아니 뭐지 아니 이거 왜 이긴거지 아니 갑자기 뮤탈 두 분에 뽑더니 이겼어 아 덜루시는 또 500개 고맙습니다 가상대로 이정도면 잘한거다 힘내서 아 3대곡 감사합니다 수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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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임이 너무 불리했는데 디파업을 안해가지고 홍규가 디파스웜업을 안했네 와 이거 이거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나 뮤탈보부하실 때 지지추려고 했는데 와 디파업을 실수로 늦게 했나본데 딱 보니까 방심했는데 신이 한수 백왕님 팬관이 감사합니다. 워우리님 10개씩 이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갑자기 근데 뮤탈 두부대 넘게 뽑더니 이겼어 어 윤종이랑요 가시죠 윤종이랑 갈게요 와 이게 선풀 뭐야 선풀하고 이거 먹었네 아 스테파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시간 대기풍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시간 대기풍이라고 시간 대기풍 3개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아 여기는 솔직히 저 할만해요 제가 할만한데 여기서는 영묘 나 메카닉 깠는데 얘 영묘하는거야 너 완전 이거 바이오닉 했었어요? 바이오닉 했으면 또 이거 내가 완전 먹는거거든 바이오닉 내가 메카닉 안하고 바이오닉 하면 내가 완전 먹는건데 하필 이때 뮤탈 뽑아가지고 그러네 이게 아 이게 내가 메카닉이니까 홍규가 디파를 안 뽑았네 디파 늦게 뽑네 그래가지고 타이밍이 나는 안 오구나 그러네 아 예 알겠습니다 스테파님 그러네 스웜업을 봐봐 컨슈업 늦게 하네 이게 지금 왜냐면 4배속이거든 난 뭔가 했어 진짜 스웜업해지면 그냥 지금 게임이라서 와 진짜 근데 이거는 또록숭이에요 약간 또록숭이에요 이거는 상대가 왜냐면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상대가 정신해서 있는거라 그 게임은 왓게임 이겨서 기분 좋은데 왓게임 뭔가 4대4로 자기에는 너무 찝찝했어요 너무 찝찝하더라고 이게 4대4로 자기에는 샷몬 끝 침